전남 화순군은 7개 바이오 기업과 54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26일 서울 그랜드 워커일에서 전남도 바이오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어서 바이오 분야 투자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구복규 화순군수는 앞으로도 화순군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산업 인프라 조성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